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남국이 좌파진영 내부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김남국은 죄가 없다 남국 수호에 나서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 내 여론은 현재 김남국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하고 김남국을 실드를 칠 생각이 없어가지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현재 민주당의 스탠스에 상당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이제는 좌파진영의 거의 전통처럼 돼버렸죠. 뭔가 무리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친 인물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반성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잘못이 없다라고 우기고 앞뒤 가리지 않고 우리 편이 잘했다라고 우기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 이후에 완전히 좌파진영의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조국이라든가 박원순이라든가 나라를 발칵 뒤집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좌파진영에서는 그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럴싸한 일러스트를 그려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이 당했다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걸어서 되치기를 시도했었는데요. 이번에 김남국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보기에도 역겨운 김남국의 일러스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김남국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1등 신랑감 김남국 당당하게 거침없이 플렉스하라라는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남국수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1등 신랑감은 맞을 수도 있겠죠. 직업도 국회의원이겠다. 변호사겠다.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자산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건만 놓고 따져보면 1등 신랑감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네. 요새 좌파진영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좌파진영의 여성 인플루언서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땡땡씨라고 두 사람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김남국이 그 여자 아버지도 굉장히 존경하지 않습니까? 사진까지 끌어안고 잘 정도로. 아무튼 좌파진영의 지지야들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은 죄가 없다라고 외치고 있으며 투자에 성공해서 대박을 친 것 뿐인데 이게 무슨 죄가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억울하게 매를 맞는 것도 아픈데 최근에 사과까지 하게 되었다면서 언론과 정치권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매맞고 매맞아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일로 김남국을 다시 보았다면서 그냥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똑똑한 사람이었고 돈 버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다. 다시 봤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며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 이슈에는 관심도 없는데 침소봉대라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틀린 얘기인 것이 김남국 이슈는 파급력이 지금 장난이 아니고 최근에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메시지를 냈지만 현재 윤 대통령의 메시지보다도 김남국의 사건이 훨씬 더 화제의 중심이 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비판 메시지를 냈지만은 현재 김남국의 사건 때문에 민주당에서 내고 있는 메시지는 전혀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현재 민주당이 겪고 있는 3대 악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돈봉투 사건, 김남국의 코인 사건 이 3개 중에서 김남국 코인 사건이 국민들 눈높이에 가장 맞지 않고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대깨문들 눈에만 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여태까지 김남국의 했던 행동을 보면은 사실상 개딸들의 뒤통수를 후린 것인데 그리고 좌파 진영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피해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피해를 당하고도 김남국을 수호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런 게 가스라이팅인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아무튼 좌파 진영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을 수호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김남국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싸늘하고 어저께 김남국은 떠밀려가지고 사과하는 입장문을 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 그리고 SNS에다가 저런 식으로 띡 하나 글 하나 올리는 게 무슨 사과냐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남국 사건에 대해서 4가지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첫 번째는 무엇을 믿고 잡코인에다가 10억을 몰빵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 정부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이러한 얘기는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으며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김남국의 투자 행태에 대해서 저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경제통인 이용우 의원인가 그분 역시도 김남국의 투자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김남국의 투자 패턴을 보면서 저런 식의 몰빵 투자는 할 수가 없다면서 김남국이 야수의 심장을 가졌거나 내부 정보로 이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불분명한 김남국의 자금 출처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코인과 관련된 투자라든가 자금 출처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의 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 정리가 안 될 지경이고 김남국은 무조건 불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믿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계좌라든가 투자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자신을 믿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김남국의 이러한 외침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불법이 없다라고 당당할 일도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공직자로서 노골적으로 사익만을 추구한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저런 식으로 자산 증식에만 몰입을 하고 있었던 김남국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스럽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남국은 의정활동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허술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당내에서도 비파이 나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김남국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해충돌 가능성도 민주당 내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익축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법안 발의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만 있어도 회피를 해야 되는데 김남국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서 이러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김남국을 실드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당내 여론이 싸늘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겟달드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은 죄가 없다. 죄가 없는 김남국을 민주당에서 사과를 시켰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의 해명이 미덥지가 못하고 이런 부도덕한 정치인을 감싸다가는 내년 총선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남국을 손절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끼리 김남국의 사건을 가지고 여론이 갈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김남국의 한 행동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몇몇 의원들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김남국의 편을 돌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김용민으로서 김남국이 돈을 번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서민도 누구도 얼마든지 부유해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서민이 계속 서민으로 남기를 바라는 당이 아니다 그것이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용민의 이러한 주장은 핀트가 완전히 빛나는 것이 지금 김남국이 돈을 벌었다라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남국이 재산 신고를 할 때 공직자 재산 신고법에 빈틈을 노려가지고 가상자산 쪽으로 재산을 돌려서 본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본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법안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상 법을 가지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답지 않게 투명하게 지금 해명을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숨기는 이상한 냄새를 피우고 있어가지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며 특히나 김남국은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 여기가 북한인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외쳐놓고 자기는 뒤에서 가장 투기성이 강한 코인에다가 몰빵을 때리는 식으로 그것도 거의 도박에 가까운 잡코인에다가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자산 증식을 하는 모습에 그 이중성에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것이지 김남국이 단순히 돈을 벌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렇게 자산이 많은데 거지 코스프레 하면서 후원금 긁어 모은 거 역시도 국민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아무튼 김용민이 멍청한 소리를 하면서 김남국을 수호하고 있지만 독인, 개긴이라 별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외에도 장경태라든가 몇몇 김남국하고 친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의 편을 들고 있지만 여태까지 김남국이 했던 행동이 하도 괘씸해서 당내 여론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현재 김남국이 겪고 있는 일들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쯤 되면 김남국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돈을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모든 계좌 내역과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서 정면 돌파를 하고 상황을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둘 중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아마 앞으로 상황은 더욱더 곤란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분위기 보니까 슬슬 좌파 언론에서도 김남국 손절에 나서고 있죠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